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할래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이 할래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할래를 한 사람만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래 받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래나 모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래 모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신분과 변화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가장 축복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랑입니다 할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열두 사도처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대부분 자기가 가진 배경과 실력과 육신적인 것들을 은근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 바울의 중심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 없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지역과 현장을 다니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죽도록 수고하면서 수많은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의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구원과 전도의 모든 생을 드린 그 중심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육신적인 배경, 능력과 실력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어마어마한 스펙과 학벌 있습니다 남들이 겪고 따라오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출신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즉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뽀서 3장 8절에 보면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주 예수 그리스로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는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요 나의 힘이 되는 그러한 오직의 삶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역사가 있다 없다 잘 된다 못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신앙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뭐죠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장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사가는 예배입니다 원래 내가 살았던 본거지로 다시 돌아가는 예배인 거죠 그렇다면 나의 평생의 자랑거리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언약 속에 있고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강단의 성취 속에 있다라면 내가 하는 일이 기도응답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삶이 영원 구원과 생명 살리는 헌신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자랑거리여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멸류관입니다 오늘 갈라리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권을 공격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열두 사도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건수를 들이대면서 바울을 워낙 비방하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아예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육신적인 한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어리석은 유치한 수준 낮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소나 양 또는 노예에게 특정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낙인을 찍는 것을 보고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즉 불도장을 지져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흔적, 낙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행위, 율법, 전통, 배경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거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제하고 마치 그러한 육신적인 배경들이 자신의 신앙의 멸류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상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몸에는 아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인데 결혼식 부패에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하루 종일 몸에 부패 음식이 옷에 남아있죠 냄새가 아니면 여러분이 고깃집에 한번 갔다 오시면 하루 종일 고기 냄새가 몸에 베기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전도자의 무릎에는 기도의 흔적이 있고 전도자의 발에는 전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럼 전도자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장마다 모든 만남 속에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한례나 육신적인 행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수구하고 헌신한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파주에서 지교의 캠프를 하면서 약속이 잡힌 만남이 하나 있어서 저하고 집사님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다락방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캠프팀들이 모이기까지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길래 저는 식당에서 기다리면서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10분 남았으니까 한 번 상가를 돌자 돌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서 돌아야죠 상가를 도는데 얼떨결에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8세대는 남자 청년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얘기 좀 해보니까 엄마를 따라서 엄마를 위해서 오직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주 착한 요즘 28세 남자가 그런 사람이 절대 없잖아요 고등학생만 돼도 엄마 말 절대 안 듣고 교회 절대 안 가는데 이 친구는 28살인데 엄마를 위해서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이 가게의 사장이 아니죠 자기 친구가 이 핸드폰 가게의 사장인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거죠 네가 대신 좀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오늘 처음 오늘만 가게에 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친구 사장을 아프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가게 옥에서 그것도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분 남은 시간에 얼떨결에 끌려서 그 가게 가게 된 건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남을 주신 거죠 만약에 그 10분을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 식당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친구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원당으로 넘어가서 직외 캠프를 또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현장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집사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뛰면서 영접 운동했던 그런 지역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한 네 군데를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다들 거절하고 바쁘다 그러고 피하고 아예 도망을 가도 멀리서 이 집사님을 보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예 무당집은 문도 안 열어줍니다 안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문 안 열어주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벌벌 떨고 있구나 이 양쪽의 캠프가 너무나 상반되는 거죠 아침에 오전에 했던 캠프는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 문 열리고 다락방 열리고 오후에 왔던 이 현장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망치고 문 닫고 안 열어주고 됐다 그러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거치를 하든지 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과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사탄과 지옥의 권세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어제 기도수첩이 영적 수도예요 오후에 했던 원당 주교등은 원당에서도 가장 열악한 거의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로 찾아오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워낙 집값이 싸니까 거기서 버티고 사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낙후된 그게 아예 도시 재개발에서도 제외된 곳입니다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인 수도였습니다 왜? 그곳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현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이 영적 수도로 재창조되는 그러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11월 3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우리 후반기 새생명 초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열망 바울은 나의 당함과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메여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 새생명 초청의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면요 분명히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육관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한 번만 그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전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